근데 너네 말 잘 안 들려. 뭐라고 해, 얘들아? 아니, 진짜 왜 저래? 봐버렸어, 가까이서 봐버렸어. 실명을 안 봐야겠다.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잠깐 안 봐야겠어. 잠깐 안 보면 돼. 나도 안 볼려고. 모르겠어요.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줄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신비를 끝나면 안 돼. 근데 너네 말 잘 안 들려. 뭐라고 해야 되나? 뭐 이런저런 식으로. 너도 이런, 그런 랜스 같은 거. 들었어? 들려, 잘 들려. 어, 어, 또 봤어. 수분이 동무 안 돼요? 수분이 동무 안 돼요? 너무 귀여웠어. 뭐라고? 안녕. 코가 왜, 으응! 뭔가 재밌고 정말 설레요. 제가 남녀모왕을 나오지 않아서. 어, 야 좋다. 야, 맛북수가 돼. 야, 골뱅이 소련이지. 어, 보라야. 쟁반 짜장 이런 거 먹어야 돼. 왜 술 안 주죠? 아무도 반응해 주지 마. 아무도 반응해 주지 마. 술 안 주요? 저 성인인데 술을 먹을 수도 있죠. 저 24살입니다. 교복 입고는 안 먹죠. 왜 배역에 충실하지 못하시죠? 4개월 뒤에 먹으려고요. 왜 이러려고? 교복 입고는 안 먹죠. 양심. 교복 입고는 안 먹죠. 방금 하루씨 단속한 건 뭐죠? 단호 따라하기요. 뭐가요? 여지가 꼬순만 가둘래? 야, 손 손 가만히 손 가만히. 꼬순만. 꼬순만 고맙다, 꼬순만 고맙다. 네, 꼬순만 가둘래? 가둘래? 자꾸 서로 연기를 따라하고 놀리는 걸 하더라고요, 요즘. 뭐였어? 은단호가 죽였어. 야, 누가 언제. 야, 누가 언제. 왜 이렇게 했어? 같이 뻔했잖아. 야, 무슨 새끼야. 강당에서 은단호가 저에게 준 열쇠고리를 찾기 위해서 저한테 굉장히 멋지게 다가왔었는데 렌즈 멀펴주세요. 양지. 그치. 끝. 두 손. 단호 좀 이따 이렇게 들어오나요? 안 дор. 먹자. dys 선생님,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? 어, 줄이 너무 높아요. 그래서 앵글이 이거 보세요. 감사합니다.